우리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이 과정을 거친 해외 성공 사례들을 좀 참고를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해외 성공 사례들을 보면 직접 지원 방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현금성으로 직접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썼던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가 굉장히 출산율이 높아진 그런 성공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당국은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간접적인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만 하니까 재정은 재정대로 투입을 했는데 효과를 충분히 못 거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지적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쓸 당시에는 우리 국민들의 가치관이 그 이전의 어떤 공동체나 집단의 가치로부터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쪽으로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의 변화와 산하 제한 정책이 아주 잘 매치가 돼서 잘 맞아떨어졌어요. 너무 잘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정책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잖아요. 아마 그때 캠페인 구호가 아직 굉장히 강력하게 기억에 많이 남아 계신 분들이 여기 많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그 개인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관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지금 이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책 효과를 굉장히 내기가 힘들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정책 전환의 시점이 굉장히 늦었다 그랬잖아요. 그 늦어진 20년 동안의 출산율이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뭐냐 하면 그 20년 동안의 태어난 인구, 그중에 여성, 그 여성들이 지금 현재 가임 여성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에. 그런데 그 가임 여성의 인구 풀이 굉장히 지금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부지런히 출산율을 높여서 애를 낳는다 해도 전체 출생 아기 수, 출생 아동 수는 기대만큼 그렇게 많아지지가 않는다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또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